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영상을 못 올려서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근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즘 영어공부 어떻게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주로 영어 회화 말하기 연습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클럽하우스 라는 앱에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영어로 말하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클럽하우스 앱을 모르신다면 이렇게 생긴 앱이고요 라디오인데 서로 참여할 수 있는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 클럽하우스 앱의 장점은 전세계 모든 사람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정말 하루 종일 열려요 혹시 아직 클럽하우스 사용을 안하고 계시다면 저한테 댓글 주세요 제가 초대해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매일 영어 회화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클럽하우스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 클럽하우스 앱에서 매일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 영어로 한글을 가르치는 교실을 열고 있어요 우연히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영어로 설명해야 되니까 저도 강제로 영어 말하기를 하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가르치면 안 되니까 유튜브에서 영어로 한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영상을 막 찾아서 보게 되고 연습하게 되고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하게 되더라구요 이렇게 100일간 한글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정말 많아요 이 친구들은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를 배우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예문을 만들고 말하기 듣기 연습을 같이 하더라구요 이거 말고도 정말 여러가지 언어를 배우는 좋은 방법들을 많이 알게 돼서 제가 한국어 교실 100일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 한글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 이거 정식으로 교원 자격증을 따야겠다 그래서 뭔가 기초를 좀 알고 나서 정식으로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그 중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을 신청을 해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요 벌써 3분의 1 정도 진행이 됐구요 7월 동안 실습을 해야 되고 8월 말에는 이론 수업에 대한 시험을 보구요 9월 중순 쯤에 국가에서 하는 자격증 시험을 봐요 제가 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관심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대해서도 짧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북클럽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벌써 상반기 책을 다 읽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책 Where the crow dancing 이거를 읽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거의 끝나가요 하반기 책은 이미 몇 달 전에 제가 골라서 주문을 했고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께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공부를 진행할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영상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클럽은 10월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8, 9월은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북클럽 운영 방법을 조금 바꿔 볼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북클럽 하시는 분들끼리 좀 친해지실 수 있고 여러분끼리 모르는 걸 질문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뉴스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1월부터 4월 말 정도까지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책을 내려고 매일매일 열심히 글을 썼어요 그게 한 80%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4월 말 5월 초쯤에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무릎이 먼저 아프기 시작을 해가지고 관절염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근데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었어요 근데 빨간 여드름같이 뭐가 이렇게 다리에 많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파스를 많이 붙여서 부작용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제가 엄마한테 보내드렸거든요 엄마 나 이렇게 뭐가 났어 이러면서 했더니 엄마 이거 대상포진이라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게 벌써 대상포진이 시작되고 나서 한 일주일이 넘어서 왔어요 그렇게 늦게 가면 안된대요 그래서 일단 그때서부터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조금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고 이게 뭐 6개월을 가는 사람도 있고 1년이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흉터가 좀 많이 남았어요 제가 좀 너무 늦게 가서 그런 건지 그래서 지금 다리에 좀 흉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책 쓰기는 지금 살짝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 와중에 뉴욕타임즈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프렌즈라는 리드가 20년 만에 재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내게 됐는데 그거랑 관련된 기사를 쓰시면서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프렌즈로 영어 공부한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저는 그냥 짧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사진을 내면 더 이해를 도울 것 같다 하시면서 뉴욕타임즈 사진 기자님이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 가셨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퓰리처상까지 받으신 정말 유명하신 기자분이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평생 뉴욕타임즈에 제 이름이 실리는 경험을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매주 월요일에 EBS 모닝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뉴욕타임즈 기사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기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한국 사람 이름이 있다고 저한테 그래서 작가분이 인터뷰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그 EBS 영어 공부계의 그램이 아니겠습니까? 모닝 스페셜에 최수진 선생님과 인터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저희 깜짝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이 기사의 인터뷰위로 등장하신 김숙한님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헬로우! 여보세요? 굿모닝 에브리원! 굿모닝! I'm Julian and Kim숙한 I run my YouTube channel called Study with Julian 열심히 영어 공부 The goal for my channel is to help you improve your English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It's a huge honor to be here It's lovely to hear from you It is and her English is perfect 그러니까요 프렌즈를 통해서 진짜 영어 공부 많이 하셨다고요? 네 프렌즈가 대사도 짧고 일상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공부하기 좋았고요 친구들이랑 매일 주고받는 말들이어서 이해하기도 쉽고 따라 말하기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떨려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5시부터 일어나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인터뷰 시간은 9시 15분 정도였는데 줄줄줄처럼 얘기하면서 정말 작가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최수진 선생님도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잘 인터뷰했고 또 구독자 여러분님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인친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경험들이 다 여러분이 계속 저 응원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고 유튜브 영상 봐주시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셔서 제가 이런 즐거운 경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막 그렇게 들뜨거나 한 거는 이제 좀 가라앉았고요 평상시에 저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자격증 시험에 붙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고 제가 이런 자격증 공부 이런 거를 안 해봐가지고 그걸 이렇게 문제를 풀고 답을 외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어렵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새벽에 그냥 눈이 떠지더라고요 시험공부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눈이 떠질 때마다 이렇게 라이브로 같이 공부해요 영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라이브를 하니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집중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새벽에 눈이 떠지면 제가 라이브 최대한 켜서 같이 공부해 볼 테니까 아침 공부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격증 시험에 붙게 되면 영어로 한글을 가르치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되면 제가 영어로 조금 더 정확하게 유창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럼 저도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저도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이런 두 가지를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꾸준히 영어 공부하면서 소식도 전해드리고 만약에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는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최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안 하셨다면 팔로우 하시고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도 같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클럽하우스를 하신다면 제 닉네임 질리안 킴이에요 저 팔로우 해주시고 제가 여는 영어 회화 방에도 오셔서 같이 영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지금까지 근황 짧게 말씀드렸는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영어 공부하면서 또 제가 얻게 되는 노하우들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